인간의 여호로는 신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곳의 현장은 Kyoka 입니다 이거ина인가요? 탁은 영어로 이해가 못한다고 그래서 량차이가 항상 타퍼를 입건지 그냥 답답한 것 같이 마시기 손으로 마시기도 한 것 같아요 대부분이 진짜 콜라 마치듯이 마시는 사람들 많고 중국에서 스타가 되기 위해 왔습니다. 중국에서 스타가 될 것입니다. 스타가 될 것입니다. 스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하늘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스트리트였어요.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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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 마이니 제안에서 다웅네 스튜데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크루업 저희들은 일본에 리스펙트 Incorporated 같이 춤추고 싶어서 이 멤버들을 선택한다고 해서 중국에 많은 댄서들이 많고 작년에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멤버들을 선택한다고 해서 량載, 너는 평소하고 량載? 평소? 영어로? 중국어로? 평소? 평소 량載은 영어로 중국어로 언급을 해주고 량載은 영어로 이해하지 않아서 량載은 항상 량載이 통역을 해주고 량載이 통역을 해주고 량載이 통역을 해주고 량載이 통역을 해주고 좀 기다려주세요 각각의 멤버들은 어떤 팀을 담당하는 것인지? 특히 기옥카가 성장처럼 그리고 오늘의 어머니의 존재는 기옥카입니다 기옥카입니다 마이카가 성장으로 마이카가 성장으로 마이카가 성장으로 마이카가 성장으로 마이카가 성장으로 내가 장애가 성장으로 아마리 나의 차가 없지 나의 차가 없지 엉랑이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인가? 性格的なところは盛り上げ担当 完全なる盛り上げ担当 ラムちゃんも実は盛り上げ担当 笑顔担当 癒し担当この2人 ラムちゃんとタオは癒し担当 ラムちゃんも実は盛り上げ担当 笑顔担当 本当に自分でしょ もうみんなタオタオって言ってる 弟的存在というか 英語も喋れないし 喋れないんですけど 自分のジェスチャーで喋ろうとしてきてくれるところとか 皆可愛いなっていう 那亮仔为什么是氣氛担当 我都不知道是氣氛担当 問一下原因 気氛担当 笑顔担当 笑顔担当 好 笑顔担当 いきます 行きます いきます 那は誰買单 엄마 집어넘곤 러所有舞者都未出錯 則留到最後的那位舞者要接受懲罰 第一轮 第一轮 誰來談 誰來談 不不不不不不 這臉是你 剛才站出來沒被淘汰的選手們 她是你 連陷阱 한글자막 by 한효정